걱정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걱정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불만이,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불평이 전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웃음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열정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사랑이 전념되겠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요즘이지만 우리는 좋은 것만 전념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희망도 보일 테니까요. 6월 4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달합방의 강미선입니다.